야, 숨 쉬어, 숨! 아이씨... 와, 깔패다! 뭐해, 이 ㅆ이야! 넌 누구야? 돈 받으러 왔는데 뭐,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? 이름이 장첸이냐고? 폭사를 죽이고 조직을 똥째로 먹었단 말이야. 어떡해, 내 돈을 누가 아플래? 총 몇 명이야? 파악된 것만, 스물여섯입니다. 자, 오늘 장첸 무조건 잡아야 돼, 실수하면 안 돼. 밤을 새다라도 오늘 안에 꼭 잡아야 돼, 무조건. 조금이라도 말 새 나가면 이 ㅆ들 다 도망간다니까. 각자 모셔 졸업하게 지켜야 돼. 오케이. 왔다. 도끼 꺼내라.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? 누가, 수만큼 이끼리 못 했냐? 누가 이끼리야? 누구야? 스물다섯 명은 무슨 순자고? 잘 먹는데, 이 ㅆ이. ㅆ이, ㅆ이. 니는 그동안 같기 전에 죽고 싶거든, 뭐 죽는다? 왜 알았어? 야, 장첸은 있어? 장첸은 없어!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? 야, 병시가 진실의 방으로. 똑바로, 똑바로. 아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